까꿍! 자,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 강사 김종웅입니다. 까꿍의 마법! 2024학년도 하반기 커리큘럼 안내 가이드 영상 한국사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밑에서 까꿍하고 일어났는데 왜 까꿍이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제목이 앞에 까꿍일까? 까꿍! 지금부터 볼게요. 자, 일단 한국사라는 과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어떤 이미지, 한국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한국사, 아휴, 지금 한국사를 공부를 해. 공부하자는 시간이 좀 아깝고. 아, 근데 또 한국사가 공부 안 하자니 좀 불안한 거야. 좀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리고 6평이 끝나고 지금 이 시점, 뜨거운 여름날을 맞이하는 이 시점이 되면은 6평 끝나고 나니까 아, 예, 한국사 해야겠다. 큰일 났다. 나 한국사 좀 해야겠는데? 라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아니, 뭐 한국사 그건 나중으로 밀어버리지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몰라. 아, 한국사 됐고 나 지금 다른 게 더 급해. 이러지 않을까?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 이 캐스트를 보고 있으면은 아마도 이렇게 보고 있을 건데 다른 과목이 더 급한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절대평가 체제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는 등급 받을 수 있는 과목인데 그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반기 커리큘럼을 이제 안내를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2024학년도 한국사 하반기 커리큘럼 전반적인 이제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즐거웅! 개념의 모든 것! 해서 개념 강좌가 총 24강으로 이미 완강됐죠. 이거는 겨울방학 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반가웅! 이라고 하는 아침에 모든 것! 이거는 총 9강으로 완강이 됐어요. 해서 이게 1, 2월달에 끝났고요. 이게 4월달에 이미 끝나서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아이들이 이제 와서 한국사를 한번쯤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한국사 완전 노베이스예요. 완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걸 들어야 될까요? 이걸 들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이 아마도, 지금이 만약에 한 3월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막 봄이 오는 그 시점이었으면 제가 요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름이잖아. 그죠? 지금은 여름이고 이제 수험생활의 절반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압축 특강을 듣는 거를 저는 조금 더 추천할게요. 왜냐하면 여기는 즐거운 개념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개념 강좌 같은 경우는 물론 스튜디오도 강좌도 있고요. 현장 강좌도 있긴 한데 버전이 두 개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제가 아이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그러면 좀 재밌는 썰도 풀고요.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하고요. 첫사랑 얘기도 하고요.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강좌가 있어.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런 강좌를 듣기엔 좀 시간이 아깝잖아. 시간이 아깝다며 한국사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 말고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만 압축해가지고 모아놓은 요 강좌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또한 해당 강좌의 OT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수업할 때 하는 방식이 어떠냐면 제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처음부터 그냥 빈 칠판에다가 그냥 판서해요. 올 판서입니다. 이거 올 판서예요. PPT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판서하면서 써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요즘에 학교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학교 수업에 익숙해 있다면 그리고 판서하는 수업으로 여러분이 흐름을 잡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느낀다면 이 수업이 굉장히 적합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서하면서 스토리텔링을 이어가니까 아 왜 판서 내용을 저렇게 했을까? 왜 위치를 저기에 잡았을까? 그게 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들으시면은 아마도 까꿍의 마법을 공감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 정말 큰 게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뚜둥 고마웅 3시간 파이널 제가 3시간만 빌려주세요 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한국사 정리 제가 딱 3시간으로 정리해드립니다. 3시간 그래서 24강짜리 9강짜리 여기는 3강짜리예요. 총 3강이면은 총 3시간이면은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한국사의 주요 내용들 제가 한꺼번에 싹 다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제가 이제 학원에 와서 하는 강좌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하는 강좌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개 강좌가 있지만 여기 있는 3시간 파이널 강좌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만족도가 높았던 강좌 중에 하나라서 이 강좌를 한 번쯤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8월 말이 예정인데 제가 이제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찍을지 그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용도로 함께 찍을지 이건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8월 말 전후로 해서 이제 오픈이 될 예정이고 이렇게 해서 3시간 파이널 여러분께서 한 번 기다려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딱 차려드립니다. 자, 차려드릴 테니까 3시간만 저한테 빌려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 3시간 파이널 강좌를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려본다면 까꿍 하고 제가 튀어나오는 강좌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것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모든 수업에 이제 관련된 건데 제가 까꿍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시험을 봅니다. 어, 모의고사를 보든 수능을 보든 시험을 볼 거야.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험을 보다가 어느 순간 아, 아 이게 뭐지? 뭐지? 하고 고민을 하는 순간 제가 그 시험에서 갑자기 까꿍! 나 불렀어? 이거잖아. 강화도 몰라? 뭐 이런 거 알려줘요. 내가. 시험 보다가 이거 뭐지? 까꿍! 나 불렀어. 제가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거짓말 같지만 진짜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막 풀다가 까꿍! 어? 누구지? 어, 웅쌤이에요. 저예요. 제가 까꿍하고 있을 테니까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까꿍할 건지는 조금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눈을 좀 가리고 봐야 돼. 되게 이상한 이미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접니다.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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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런 거 좋아하나 봐. 자, 그래서 하하하하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으니까 한국사는 개념, 압축, 그리고 파이널 이렇게 세 개의 강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는 한국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고민이 됩니다.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질문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한국사 커리큘럼에 대한 그 정규 커리 세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선생님, 저는 3시간도 많습니다. 뭐 더 짧은 거 없나요? 있네요. 15분 자리. 있네요. 자, 15분만 빌려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요거는 예전에 찍은 거예요. 이게 지금 메가스터디 유튜브 채널입니다. 메가스터디 유튜브 채널이야. 뒷광고 아니야. 우리 회사 거야. 메가스터디 유튜브 채널에 가면은 한국사 김종호 쌤 했는데 이게 무려 108만 회를 찍었더라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는 말고 여기 회사의 도움이 아무튼 그래서 하하하하 저한테 오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이렇게 뭐 벼락치기에서 이게 있는데 저 이렇게 조회수가 많은지 몰랐어요. 정말로.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현장에서 들었던 친구가 와서 밥을 사주는 과정에 그 친구가 말을 해주더라고. 해주더라고. 백만 회가 넘었대. 헉! 나 백만 유튜버야? 그렇게 말하는데 있더라고요. 한 번쯤 보셔도 괜찮고 선생님, 저는 유튜브가 막혀 있어요. 어떻게 봅니까? 캐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캐스트에. 그래서 이 캐스트에 올라간 요 내용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신 건데 여기서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의해야 되는 건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 찍은 거예요. 2021년이 어디 갔어? 2021년이잖아. 그래서 2022년부터 교육과정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바뀌기 전입니다. 바뀌기 전. 하지만 웬만한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수준이 올라와 있다. 근데 좀 불안하다. 반복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도움됩니다. 한 번 보시고요. 다음. 근데 내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지금 이제 뜨거운 여름날이고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공부하다가 중간중간 지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다른 거를 볼 수는 없잖아. 뭐 재미있는 뭐 오락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볼 수는 없잖아요. 좀 양심리에 좀 걸리잖아. 이쯤 되면은 좀 그럴 수 있거든. 그럼 뭘 보지? 뭐가 좀 공부하면서 좀 유익한 거 없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뭐를 옆두둥 대한종 외전이라고 하는 이 대웅전이라는 게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이 대웅전이라고 하는 게 만주의 주인 고구려라고 하는 이 고구려사를 가지고 제가 10개의 강좌로 만들어놨습니다. 총 10강짜리예요. 40분씩 10강이라고 했지만 실제 처음의 계획은 30분씩 10강이었고 찍어보니까 거의 50분 가까이 됐더라고요. 해서 이렇게 찍어놨는데 이게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의 뒷이야기들을 다뤄놨습니다. 해서 이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어? 내가 삼국시대에 공부하고 있던 내용이 이게 이거였구나. 이 강좌 안에서 제가 말씀드려 이거 뭐야? 우리 배우잖아 한국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 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공부하면서 유익하면서 조금 쉬어가는 그런 좀 교양강좌 느낌으로 한번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많은 친구들 아이고 많은 친구들이 벌써부터 막 심금을 울린 명강의부터 막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줬으니까 한번쯤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국사 어차피 한번은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한번은 내가 훑어보든 뭘 하든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강좌가 여러분께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를 한번 잘 판단해보시고 제가 준비한 이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어있으니 여러분께 적합한 커리큘럼에 있는 강좌를 선택하셔가지고 한국사가 여러분께 불안감을 주는 과목이 아니고 자신감을 주는 과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 공부한 공부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게 뭐다?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꾸준히 뭔가를 해나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하는데 하려고 노력은 하죠. 정말 어려운 거거든. 근데 여러분께서 이제 하루하루를 어쨌든 간에 하기 싫은 거 참아가면서 앉아계시잖아. 그래서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메가스토디에서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묵묵하게 나아가는 그들을 제가 긍정의 힘 가득 남아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까꿍 김종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